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0년 1, 2회 통합으로 시험이 치러졌었는데 건설기기설비기사 제4과목 유체기계 및 유압기기 과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1번부터 80번까지 문제인데 61번부터 70번까지는 유체기계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71번부터 80번까지는 유압기기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먼저 6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액체에 에너지를 주어 이것을 저압부 낮은 곳에서 고압부 높은 곳으로 송출하는 기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유체기계의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액체에 에너지를 주어 이런 얘기죠. 일단 저압에서 고압으로 저압지역에서 고지대로, 즉 저지대에서 고지대로 유체를 이송시키는 기계 수차 펌프 송풍기 컨베이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2번 펌프로 보면 되죠. 펌프. 펌프는 펌프 해전축. 펌프 해전축을 원동기 축에 연결을 해서 조인트를 해서 원동기를 돌려요. 원동기를 돌려서 펌프 해전축을 회전을 시켜주죠. 이때 발생되는 기계적인 일에 의해서 유체를 흡입하고 밀어내는 이런 원리로 해서 유체를 이송하는 기계입니다. 이때 저지대에서 고지대로 유체를 이송시키기 적당한 게 바로 펌프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액체를 이송하는 기계죠. 펌프는. 수차는 물을 이동시켜서 얻게 되는 유체 에너지를 가지고 기계적인 일을 얻어서 전기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유체기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차는. 송풍기는 공기를 이송하는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액체라고 했으니까 송풍기는 해당이 안 되고 컨베이어는 주로 고체라는 물체에 연속적인 이송을 시키기 위한 장비, 이송장치라고 할 수 있죠. 이송설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와는 역시 동떨어진 이런 장치로 봐야지 되겠고요. 펌프 아니면 수차냐? 수차.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답을 고르는 건데 펌프는 말씀드렸고 수차는 수차의 유체를 보내서 수차와 연결되어 있는 축을 회전시키는 거죠. 축을 회전시키고 축과 직결되어 있는 발전기 축을 회전시켜줘요. 유체를 흡입을 해서 유체를 이용해서 수차의 회전축을 회전시키고 수차의 회전에 의해서 발전기의 축을 회전시키는 이런 흐름으로 에너지 전달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고 봐야지 되고요. 그래서 답은 2번으로 판단해서 봅니다. 62번을 봅니다. 원심범프의 송출 유량 0.7m30m, 갈로의 손실수도가 7m 이 펌프로 펌프 중심에서 1m 아래에 있는 저수조에서 물을 흡입하여 26m 높이에 있는 송출 탱크면에 양수하려 할 때 이 펌프의 수동력은 몇 kWh냐? 했어요. 펌프의 수동력을 구하라. 수면에 이렇게 펌프에 흡입관을 꽂아요. 그리고 송출관을 연결해서 송수면을 이렇게 잡아서 놨을 때 펌프 중심으로부터 송출 탱크면, 탱크면까지가 26m예요. 26m고 펌프 중심에서 저수조, 저수조 아래까지는 1m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유체가 이성이 돼서 빠져나가는데 이때 손실수도가 7m가 주어졌어요.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흡입수면으로부터 송출수면까지 이 높이를 실양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실양정 HA 이렇게 봅니다. 1m는 흡입실양정이라고 해서 HS, 그리고 26m는 HD로 놓겠습니다. 송출실량정 이렇게 송출실량정, 흡입실량정 더해서 실양정. 이 실양정에다가 손실수도를 더해 놓으면 펌프의 전향정이 나옵니다. 펌프의 전향정 H, 펌프의 전향정 H는 1m 플러스 26m 플러스 7m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수동력, 감마 QH로 계산해 줍니다. 감마는 9.800 들어가죠. 9.800 곱하기 유량, 60분의 0.7 곱하기 전수도, 펌프의 전향정이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전수도 자리에 펌프의 전향정이 들어가니까 1m 플러스 26m 플러스 7m 해서 계산을 해줘요. 계산을 해주면 와트로 떨어져요. 와트로 떨어지고 나누기 천을 해주면 킬로와트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킬로와트로 계산을 해주니까 3.89, 3.9 정도 떨어진다는 얘기죠. 9.8로 들어간 것은 9.800 나누기 천까지 해서 9.8로 잡은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바로 킬로와트로 떨어뜨린 거로 풀이를 보면 됩니다. 62번의 답은 1번으로 보는 거고요. ג로와트로는 2.8로 잡은 거니까요. 4.8불이 넘어갑니다. 4.3불이 넘어갑니다. 그런지 앞서는 2.8로 잡은 거니까요. 5.4불이 넘어갑니다. 5.4불이 넘어갑니다. 5.7불이 넘어갑니다. 5.5불이 넘어갑니다.